주식 관련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상 이렇게 주식 전문가가 많구나. 30대 초반부터 최연소 베스트 에너지들, 최다 베스트 에너지들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40대 초반에 최연소 위서센 차장까지 되면서 앞으로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또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둔 수익을 지켜나가면서 계속 주식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3% 정제된 상태에서 좋은 콘텐츠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새로 주식을 시작한 이 100조 원의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게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불편한 마음보다 훨씬 컸던 것 같고요. 3%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저 혼자 주말 방송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해도 이제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요.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연말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하는 전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생각을 공감을 아마 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고요. 그러나 주가지수 2,700포인트 대를 저희가 이 연말에 보게 된 것도 증권시장 출신의 한 사람으로 참 뜻깊은 연말이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아휴 얼마나 어려우신데 이런 생각도.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감정이 교차하는 2020년 12월 중순을 이제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융시장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고요. 많은 전략가들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투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할 만한 분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메르츠 증권의 이경수 리서이 센터장을 모시는데 아마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명성은 굉장히 많이 듣고 계셨습니다만 저희 3프로TV를 통해서 여러분 인사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뜻깊은 인터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을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뭐 다른 자리에서는 여러 번 뵀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네. 우리 이경수 센터장 그러시면 제가 투자 전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0대 초반부터 최연소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정말 오래 하셨고 최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또 40대 초반에 최연소 이서 센터장까지 되면서 방송 출연이라든지 언론사 인터뷰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제가 그렇게 모난 사람은 아닌데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개그나 먹방이나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컨텐츠 같으면 성향이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크게 역량을 미치지는 않는데 이 투자 컨텐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봤던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오가는 컨텐츠고 또 재테크가 우리 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준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가볍게 하는 채널에서는 좀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좀 보고요.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세상 이렇게 주식 전문가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도 거의 일조한 것 같아서 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식 분석을 업으로 하는 제도권 애널리스트니까 협회 애널리스트 등록이 돼야 되고 감독기관에 모든 컨텐츠가 규제를 받고 감독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투자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희 펀드매니저 같은 클라이언트들하고는 매일매일 얘기를 소통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혹시 제 얘기가 잘못 왜곡되거나 오해돼서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봐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나오셨어요. 무슨 생각의 변화나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올해 개인들이 제가 보니까 한 60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여탁금도 작년에 29조 원에서 올해 60조 원을 넘겼으니까 한 40조 원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100조 원 정도 이상의 자금이 주식에 새로 유입된 것 같아요. 아마 추정기로는 기존에 주식에 수익이 많이 났던 분들은 계속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 100조 원은 아마 사실상 새로 주식을 시작했거나 계좌가 있었지만 주식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05년에서 2007년 정리시 펀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13년 만에 주식장에 새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었다. 그 부분이 늘 안타까웠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상황에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지금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낮겠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손실 구간에 있기도 합니다만 전부 다 수익은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니 수익을 거두신 분이 많은데 제 경험을 살려보자면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나면 나는 주식이 천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마냥 행복하고 주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 다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시장 상승의 역량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종이 나올 수 있고 또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둔 수익을 지켜나가면서 계속 주식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시행착오나 경험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분석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려서 올해 새로 주식을 시작한 이 100조 원의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를 위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계속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게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불편한 마음보다 훨씬 컸던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김 프로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이 투자자분들이 간절하게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부분에서 저와 이경훈 센터장이 정말로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서로 깊이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진정성을 좀 느꼈고 3%는 어느 정도 정제된 상태에서 좋은 콘텐츠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료들 그리고 저도 이제 출연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랫동안 저와 이경훈 센터장이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방송인으로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되고 리서치 헤드로서의 이경훈 전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2년여 나눈 것 같습니다. 서론 이 정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비관론 일색이었어요.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6, 7개월 전에 그렇죠? 3월 이후. 지금 보니까 한 9개월이 채 안 된 건데 그래서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리포트 제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마스크 그려놓고 이런 거였잖아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사야 된다. 그런데 그때 엄청 보시고 싶었거든. 그런데 얘기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은 또 경기에 대한 침체가 길어질 거다는 우려도 상존해 있고 고평가 아니냐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길어질 거다는 시각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상이 오르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꺼내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마음속에는 비관론의 시각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판단했던 부분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림이 이건데요. 맞아요. 테이크업 더 베어 마스크. 바탕은 까만색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매우 엄중하다. 이 상황이. 그런데 처음에 제목은 사실 베어가 빠졌고요. 테이크도 마스크였는데 그때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라 국가 방역 지침에 어긋나는 제목을 오해받을까 봐 제가 이걸 한 2주 정도 그림하고 제목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베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국가 방역을 거스르는 말 뜻보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금융시장에서 생각하는 극단적인 비관론은 좀 벗어라. 그 당시를 좀 떠올려보면 주가 급락 속도가 대공황과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빨랐고요. 미국의 실업률도 치솟아서 대공황과 금융위와 같은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자는 뜻인데 한 번 왜 벗어나자고 했는지를 그림으로 해보죠. 지금 보시면 이게 1900년 이후에 미국의 장기 성장률 추이입니다. 한 16번 정도의 회색선으로 음영이 나타난 곳이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뭐냐라고 하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MBA라고 그러죠. 거기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하죠. 그래서 올해 2월을 정점으로 경기 침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장기 침체는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대공황 때 30년대죠. 43개월 동안 경기 침체 국면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미국 금융위기 2008년에 18개월 정도였어요. 이 두 국면 정도가 장기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이번에 COVID-19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많이 봤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왼쪽이 대공황이고 오른쪽이 금융위기 때의 주가 흐름이에요. 보시면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옵니다. 10%, 20% 정도 수준은 나오지만 결국 4년, 5년 동안 계속 하락 추세로 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내려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 결국은 잘 안 되는 거죠. 금융위기 때도 한 2년 정도는 계속 하락 추세였죠. 그러니까 장기 침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주식을 하자는 소리를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하자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 단기 반등이 나오면 주식을 줄이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전략적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이 장기 침체냐 아니냐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때 당시가.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에 제가 좀 빠졌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론은 대공황과 금융위기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거기가 그때의 공통점과 지금이 다르면 장기 침체는 아니지 않겠는가. 같으면 장기 침체라고 우리도 판단하고 주식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요. 보시면 6페이지 왼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는 항상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채 문제는 늘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당연히 빌리는 자금이 싸니까 그걸 빌려서 뭔가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부채는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점선의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금융위기나 이번에 코비드19처럼 경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면, 침체가 되면 이 부채 문제가 갑자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죠. 분모가 GDP니까 경기니까 분모가 확 줄어버리면 갑자기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대공항 금융위기와 지금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리포터에서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19가 국내 경제 주체, 가계와 기업, 누구의 책임인가. 생각해 보면 누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었어요. 대공항과 금융위기 때는 잘못한 주체들이 있었습니다. 대공항 때는 기업들이 과잉 생산을 했죠. 공급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그리고 가깝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금융위기를 한번 보죠.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이 잘못했죠. 부동산의 모기지 론을 엄청나게 트렌치를 많이 팔았는데 예를 들면 100원 정도의 부동산 가치를 마치 한 300원 정도의 되는 가치로 팔아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폭락해도 그게 그 가치가 그 가치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명확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금융기관을 살리자고 지원금을 주면 도덕적 해의 논란에 빠지게 됩니다. 줘야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쟤들은 성과급까지 받아간다. 쉽게 공격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해요. 계속 시간이 끌립니다. 급한 불만 끄는 유동성만 투입하게 되는 거죠. 대공항 때도 지원이 5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논리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코로나19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국가든 누가 더 많이 도와주자고 얘기했는가. 표로 연결되니까. 그러네요. 서로 더 많이 도와주자고 경쟁을 하지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간 부채를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산업을 도와주지 않고 구조조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채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파산을 놔두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회복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길어지고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불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못한 사람이 없으니 공격적으로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지원이 한꺼번에 나오게 쏟아지게 되는 거죠. 민간의 부채의 조정이 없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할 산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민간의 부채가 조정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는 거죠. 생산의 능력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동률만 떨어뜨렸다가 바로 가동률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생산 능력을 구조조정시키면 다시 생산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침체고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이번이 역사상 가장 짧고 굵은 경기 침체일 것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논란 없이 공격적인 정부의 정책들이 쏟아질 수 있고 이것은 바로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민간의 부채의 조정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매니저분들이 엄청난 반론을 했었죠. 그럼 그 부채는 정부가 떠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도와줘야 되니까 당연히 정부 부채는 급증하게 되죠. 지금처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부 부채는 문제가 아니냐. 굉장한 문제죠.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부 부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채라는 것은 화폐 가치로 표시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서 화폐 가치가 크지 않게 보이게 하는, 부채가 크게 문제가 안 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쓸 것이고. 화폐 가치를 타락시키면 그 부채도 같이 줄어들게. 그렇죠. 화폐로 표시되는 것이니까요. 일단 그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 실질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정부도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자 비용을 낮추면서 버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8페이지 오른쪽 그림처럼 경기 대비 국가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비율로 올라와 있지만 이 그림이 급락하는 그림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4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것은 아주 부드럽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가, 정부는. 그러니까 밑에 분모의 경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채 비율이 부드럽게 떨어지기를 아마 바라고 그렇게 유도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매우 심각하지만 이후의 그림은 경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그림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저도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제가 경험적으로 2007년, 2008년 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을 때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했을 때. 그게 2008년 3월이에요. 네, 3월입니다. 2008년 3월인데 굉장히 강력한 주식의 사자는 바이코를 했었습니다. 리포트를. 실제로 좀 오르긴 했었어요. 월달까지. 그렇죠. 그것 때 왜 그랬냐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큰 게 무너지면 끝난 거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 뒤에 더 어마어마한 9월 달에 리먼이 있었죠. 9월 17일로 기억하는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제가. 베어스턴스가 제일 큰 건 줄 알았는데 리먼이 파산하는 걸 보면서 약간 원망도 했었어요. 선배들은 나한테 그게 아직 아니라 좀 더 기다려야 되라고 아무도 얘기를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처음 경험했으니까요. 그때 다짐했던 게 뭐냐면 다음에 이런 큰 위기가 오면 내가 후배들한테 좀 기다려보자.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좀 조언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 급락을 할 때 저희 전략팀원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게 아마 2300 조금 못 미친 수준에서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2000이 깨지면 사자고 얘기하고 1800이 깨지면 사자고 얘기하고 지수를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많이 빠졌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실수들을 후배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게 대공황과 금융위와 같은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야 되고 그 본질이 뭔지를 보자.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였고 그 해답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부채를 안고 간다. 구조조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보시면 어떤 산업의 파산이나 구조조정 얘기는 다른 위기에 비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 살려서 나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이 생각은 좀 유효하고 코로나19 확산되더라도 아마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사실 그런 테이크 오프 더 베어마스크라고 그런데 그 마스크 쓰고 있는 거를 이렇게 검은 음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곰이 쓰고 있는 거죠. 네. 곰입니다. 곰한테 마스크 벗겨버리자 이런 건데 그래서 다시 황소를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V자도 이런 V자가 아니에요. 사실 V자라고도 지금 표현하기가 뭐한 게 V자는 사실은 떨어진 그 지점까지만 V자지 이건 쭉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2700포인트를 훨씬 넘는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제는 진짜 거꾸로 이제는 3000포인트 가고 누군가 5000포인트 간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또 반대로 아직도 아직도 그때의 회의론과 비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상존한 제가 볼 때 사상 최고치를 저도 몇 번 경험해 봅니다만 이렇게 시장관이 엇갈리는 사상 최고치도 참 드물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경우 센터장께서는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사상 최고치면 다 낙관론자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시각이 엇갈린 적이 없었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게 지금 주가 상승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승이면 시각이 엇갈리지 않을 텐데 이상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 그림에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본시장이 10년째 이상한 현상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요. 미국의 S&P500 주가가 진한 파란색이고요. 옅은 하늘색이 미국 제10년 금리입니다. 주가와 금리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내려갔죠. 잘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도 올랐고 주가도 오르는 거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서로 다 강세를 갔어요.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고. 그게 사실은 동행해야 되는데 금리와 주가가 동행하지 않는 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10년 동안 되는데 한참 오랫동안 이 현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까만색 점선이 추세적 성장률인데 5년간 성장률을 계속 이동평균화하면서 추세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 경기를 보면 어느 쪽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기만 놓고 보면 채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주식이 도대체 왜 오르는가. 경기가 채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 의문점을 풀지 않으면 지금의 상승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야.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살 수 있어요. 유동성. 그냥 유동. 그래서 모두가 유동성을 얘기하고 유동성이 중요하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의 결과나 정책 스탠스만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니까요. 그런 사람도 스타가 돼요. 그런데 제 경험상 유동성이 10년 동안 추세를 이끈 경험은 없습니다. 뭔가의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유동성입니다. 11페이지 왼쪽 보시면 연준 자산의 차변에 있는 자산이 865% 증가했죠. 7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 국채나 모기채권을 매입하니까 그게 연준 대차대접회의 자산으로 계속 쌓이니까 이게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돈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매입하면서. 돈이 엄청 많이 풀린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그림의 10년을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돈에 푼 증가 양의 그림이 산처럼 생긴 음영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많이 풀 때도 있고 또 푸는 양이 줄어들 때도 있고 양적 완화 구간들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 또 산처럼 치솟았죠. 그런데 주가는 돈의 양이 푸는 양이 줄어들더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랐어요. 일단 이게 유동성이 전부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살짝살짝 조정을 거쳤을 뿐 추세를 살려서 올랐다는 거죠. 추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동성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유동성 공급량이 줄 때 좀 팔았겠죠. 그러니까 단계 조정은 좀 나왔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추세 자체가 유동성이 좌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일단 제가 유동성을 전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동성이라는 것이 많이 풀리면 좋죠, 당연히. 왜 좋냐면 돈이 많이 풀리면 내가 비싼 금리를 주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돈을 빌리는 금리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꼭 빌리지 않더라도 내가 예금을 넣었을 때 주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지든 투자 욕구가 계속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만 많다고 싼 이자로 돈만 빌릴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가 일어났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인데 내가 돈이 꽤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으면 부동산을 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수익을 거두어서 그 차익을 먹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뒤에 말씀드릴 때 왜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유동성이 많으면 좋은데 많은 건 좋은데 유동성이 전부라고 해석하는 생각은 좀 경계하자. 절반 정도의 해석이다.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데 유동성이 확 줄면 급격히 회수하면 그거는 시장의 문제가 되겠죠. 그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총 양이 줄어들 거냐. 급격히 회수할 거냐라는 건데 12페이지 왼쪽 보시면 1900년 이후에 미국의 연준자산 총괴를 쭉 누적 막대그래프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한 번도 돈의 양이 급격히 줄어든 적은 없죠. 그러네요.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약간 줄었을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 20년, 30년, 49년 이런데 최근에 17년, 18년도요. 그냥 만기에 돌아오는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양을 급격히 회수한 막대그래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준이 유동성을 급격히 총 양을 회수한 적은 없다.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예요. 이게 GDP, 경기 대비해서 연준이 푼 돈의 양, 총자산, 비율인데 급격히 올라와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 경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돈을 너무 더 많이 풀었다. 이 비율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비율이 급격히 꺾이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린스펀 의장이 만약에 지금 연준 의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 주관이 워낙 뚜렷하신 분이라 94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그 이후에 버랭키, 옐런, 파울로 이어지는 의장들의 스탠스를 보면 그린스펀과 달리 경기를 무시하고 급격히 유동성을 줄이는 스탠스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아마도 40년대에서 80년대 때도 유동성은 계속 늘었잖아요. 그렇지만 밑에 분모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비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분들도 이 분모가 경기 회복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수준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오기 전에 분자인 유동성을 급격히 줄여서 시장이 꺾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럴 걱정은 없고요. 이건 총 양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속도예요. 속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속도가 급격히 꺾이면 통화 유통 속도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풀었는데 다 금융자산으로 온 거예요. 실물 자산으로 가야 통화가 파생효과를 통해서 통화 속도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실물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속도가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줄면서 유동성에 문제를 생길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게 어떤 겁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차피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자연스럽게 총량이 늘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연준이 기대했던 반은 그 돈이 풀려서 실물 경기로 좀 옮겨 붙어서 그 돈들이 돌아다니기를 바랬겠죠. 실물 경기를 활발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경기에 대한 초세적인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풀게 되는 거고. 네. 더 풀게 되고. 그 돈들은 다시 금융자산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금융 연관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치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돈들이 다 금융자산에 왔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문제 아니냐. 그래서 금융자산 가게가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비율 역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은 성장산업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설비 투자 비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전 세계 GDP 비율의 설비 투자 비율이. 그런데 앞으로 점점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산업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아마도 이 돈들은 자연스럽게 실물자산으로 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비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의 금융연관비율이나 이 통화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주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드디어 실물 경기가 의미 있게 좋아지는구나. 주시장으로 따지면 또 실적 장세가 오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총량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없고 통화 속도가 올라온 적이 없으니 이제 마지막 고민은 유동성의 이동 방향을 좌우하는 금리. 이게 얘기로 많이 불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절대 금리 수준이 올라오면 시장이 추세가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산식을 보면 분모에 있는 무혐이자율이 절대 금리가 되겠죠. 국제금리. 이게 올라오면 당연히 산술적으로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잘못된 해석이 있다. 그것은 성장이 없이 일정한 현금 흐름을 받는 채권에 관한 얘기다. 매 주기마다 똑같은 금액이 성장이 없는. 현금 흐름에 성장이 없는 똑같은 금액이 들어올 때 분모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을 가진 현금 흐름을 가진 가치예요. 기업이 성장하면 배당을 더 많이 줄 거고 그럼 배당은 배당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배당의 현금 흐름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식에서 보는 것처럼 성장이라고는 쥐라는 개념을 빼놓고 얘기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의 속도가 더 빠르면 가치는 더 올라간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금리 수준만 올라가면 시장이 끝난다. 이 얘기는 매우 잘못된 해석이고 성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그 그림이 맞아떨어지는데 왜 이런 얘기가 지금 격렬하게 논쟁이 붙냐면 변곡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 주가와 금리와 경기는 다 같은 방향의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면서 움직이죠. 다 경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주가에 약간 선행성을 가지지만 지금이 아마 오른쪽 변곡점 어딘가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좋아질지에 대한 자신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깨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변곡점을 조만간 벗어나면 이 논쟁은 쑥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페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스탠스만 확인하면. 제가 금융위기 때 리서치 전략 쪽에 들어온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니네가 신입사원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일이 매일 페드 얘기만 하고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 얘기만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이 그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그렇지 늘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얘기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만큼 금융위기의 타격이 컸던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아마도 금융위기 때 진입한 전략가들이 지금 항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알 필요는 없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 친구들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유동성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연준이 경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경기가 마치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에 대한 판단이 잘못해서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았으면 그건 정책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의 추세는 끝날 겁니다. 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시중금리는 절대 성장의 속도를 넘어서는 상승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금리 인상을 무리하게 해서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정책 실패가 가져오면서 시장의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마지막으로 유동성과 관련이 남은 건데 그럴 가능성도 결론적으로 제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왼쪽 표를 보시면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죠. 중앙은행들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금리 정책을 판단하는데 지금 대칭적 물가니 일드 커브 컨트롤니 이런 점이 여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냥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면 금리를 올린다고 치자 했을 때도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기준인 PC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는 기간은 23년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경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낼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면 2022년까지는 그 걱정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너무 밸류에이션을 땡겨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걱정을 땡겨와서 하는 경우도 많군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많은 건 좋고 그게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투자 욕구를 불러익히는 환경은 좋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면 저도 당연히 추세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총량이나 속도나 금리의 상승, 경기를 앞서 나가는 수준의 상승 속도나 정책 실패나 이 네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환경이 악화돼서 이 추세가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산식을 보면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는 산식이에요. 이 산식인데 아마 이 3%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을 살 때 조달하는 비용, 코스트 베이커티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냥 기본 우연금리에서 내가 주식을 사니까 위험하니까 넌 이자를 좀 더 내.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죠. 그게 이제 COE인데 거기에 위에 분자는 ROE가 되는 거죠. 기업의 자기 자본 이익률, 내가 100원의 자본을 예를 들어서 5%에 빌렸다. 그게 이제 COE가 되는 것이고 그 100원을 가지고 내가 한 해 이익을 얼마나 낼 것이냐. 10원을 벌면 ROE가 10%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은 가치를 올리게 되는 것이고 성장이라고 하는 뒤에 빼는 그림들이 더 커질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양쪽에 다 빼주기 때문에 분자 분모. 그런데 중간에 잠깐 여기 시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ROE가 COE보다는 커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잘 판단 안 하시더라고요. ROE가 COE보다 커야 기본적으로 투자의 기본적인 필터링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돈보다 못 부는 기업을 살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도 주가만 급락하면 싸보여서 들어가는데 그거는 싸더라도 그냥 싸야 하기 때문에 싼 거라는 거죠. 그게 꼭 적자 기업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적자 기업이 아니어도 가능하죠.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ROE가 기본적으로 COE보다는 큰 기업을 고르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또 시장 평균 ROE보다 높은 기업을 사는 것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겠죠. 가장 유력한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ROE는 현재의 기업의 ROE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에 반응하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뒤에 성장에 대한 것들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경기 얘기예요. 경기 부양책이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 경기에 대한 추계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17페이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시장을 좀 걱정하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 미국이지만요. 180% 법회 지수라는 거죠. 경제 규모보다 시가총액이 1.8배나 많아. 한국도 100%를 넘기면서 우리가 100%를 넘긴 적이 없는데 시장이 너무 과한 것 같아. 경제 규모보다 자본시장의 크기가 너무 커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비율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GDP 대비 부채 비율. 이것도 높아. 너무 심각해 부채 문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맞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GDP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GDP가 제대로 계산됐나? 네. 보통 분자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분자가 줄어서 이게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부채가 줄어야 되고. 지가총액이 좀 낮아져야 또 다시 살만해. 이렇게 보는데 저는 분모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이 경제 구조가 지난 30, 40년간 우리가 익숙해 있던 경제 구조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뀐 거 아닌가. 이걸 과연 현재의 GDP축의 계산 기준이 반영해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림이 18페이지 왼쪽의 필립스 곡선인 것 같아요. 필립스 곡선은 뭐냐면 가로축이 실업률이고 세로축이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 사람들이 취직을 많이 하고 왼쪽으로 오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림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선인 겁니다. 파란색 진한 선인데 2012년부터 약 한 10년간 점을 찍어서 추세서를 그려보니 옅은 하늘색처럼 가로로 이렇게 누웠죠. 평탄해졌죠. 실업률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취직해서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물가 안 올라.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비관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기업이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못할 정도로 제품 가격을 못 올리니까 이거는 정말로 구조적인 저성장이고 디플레이션이고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놓으면 물가를 올리지 않아도 생산성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왔지만 이 차이가, 이 끄트머리의 기울기의 차이가 생산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잘 아시잖아요. 이전에 같으면, 아주 옛날 같으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도매상 갔다가 소매상 왔다가 소비자한테 가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단계에 거치고 사람도 필요하고 계속 물가가 더해지겠죠, 마진이. 소비자 물가 올라가지만 지금 아마존이 그냥 무전법 판매로 온라인으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이 중간 단계를 없애는 생산성인 거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람을 만나서 다 얘기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채팅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운송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의 생산성이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고용량의 증가보다 기업의 산출량이 훨씬 더 높이 올라와 있죠. 사람을 투입해서 들어간 투입보다 기업들은 더 많은 산출량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성이죠.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생산함수 중에 노동, 자본, 생산성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 30, 40년간 살았던 것들은 노동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에서 그 기반으로 경제 이론들을 다 풀어냈다는 거죠. 그때는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반비례하는 게 정상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도 자본과 생산성의 생산함수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본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입되고 생산성이 올라와서 거기서 얻은 부가가치가 다시 자본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기여도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 제 생각에는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앞으로의 경제 교과서는 새로 다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잘 안 맞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거의 노동, 경제 기반에서 정해놓은 식대로의 GDP를 계산하면 과연 지금의 현재 경제 구조를 잘 반영하는 GDP일까. 부가가치들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낙감으로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썼는데 이분은 이제 디지털 광고나 마케팅 컨텐츠의 부가가치가 계산되지 않으니 이걸 계산해보니까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GDP가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사실은 101이야. 101.8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디지털 광고나 마케팅 컨텐츠 정도만 더해서도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데이터 가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테슬라가 모으고 있는 이 데이터 가치가 과연 지금 GDP축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 무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 지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페이스북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계속 가져가고 있죠. 부가가치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창출되고 있는데 GDP 계산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GDP가 이 바뀐 경제, 급변하는 이 경제 구조에서 제대로 계산이 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모가 과소 계산된 상태에서 분자가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과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경수 센터장하고 저와의 대화도 무료입니다. 이게 지금 부가가치를 김 후보가 창출하고 있지만 엄청 창출하고 있는데 소비 지출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이게 기업이익 성장률에서 경제 성장률을 뺀 값을 막대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경기보다 기업이익이 잘 나올 때 주가는 오르게 되는데 이런 차이들이 아마 이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올해 내내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이렇게 체감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도대체 왜 오르는 거냐. 일단 우리가 겪는 체감 경기와 기업이 느끼는 경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 우리가 음식점이 잘 안 되고 이런 서비스업에 피부로 와닿는 경기와 기업이 이런 노동을 덜 쓰면서도 생산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산출량을 많이 내는 이 기업이익은 경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류의 회사들의 어떤 경제적 지위나 경제적인 어떤 통계적인 상황에서의 우월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치만 가지고 뭔가가 과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시장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유동성 장세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도 급격히 우리의 추세를 위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의 수준에 비해서 모든 것이 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경기의 계산 자체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오르는 이유, 사실 최근에 오른 게 아니라 10년째 오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모르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온센터장의 본은.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이온센터장의 본은. 이온센터장의 본은. 한글자막 by 한효정